안양시민과 함께하는 가요방송이 집사 제10위의 가요쇼 네 이번에 모실 가수님은 어느 분이 되실까요? 이 가수 구미! 구미에서 이렇게 지금 새벽부터 왔는데 지금 무릎무릎 타져타져 여기까지 이렇게 왔습니다 구미에서 또 배우 중앙에 지혜장 또 노래 광사 또 각종 뭐 일에 아주 좋아한 것들의 폭을 많이 주고받는데 아주 24시간 아직 못하는 것 같고 아주 바쁜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근무를 한번 봐서 자기들에게 담기고 담기고 자 노래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놈의 사랑 때문에 이 별도 알았네 사랑을 살고 있는 안기니 성적이니 여긴 사랑을 믿다니 돌아 더 무지게 생기면 도만두고 말아도 사랑의 바쁘고 얼어진 게 뜨거운 눈물만이 술잔 속으로 똑똑똑 떨어진다 사랑은 빛나게 걸어 술을 날아다니 술잘이 울고 술잔을 비우자니 술잔을 부네 그 놈의 사랑을 배우네 이별도 알아내 사랑은 살고지 않게 사랑은 빛나게 걸어 사랑은 빛나게 걸어 너무 지민의 때 이기면 그만둔 것만 하고 사랑의 바두도 떨어질 때 뜨거운 눈물 많이 술잔 속으로 똑똑똑 떨어진다 사람을 비단이 돌아 술잔을 사니 술잔에 울고 술잔을 빛고 사니 슬격인 우려 슬격인 우려 감사합니다